루셔랍팀의 김채원 님이 시군을, 홍원채 님이 시터를 함께 해주실 텐데요. 한중연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셔랍팀의 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셔랍팀은 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산베어스에서 시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두산베어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산베어스 팬이었는데 이렇게 시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늘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산베어스 화이팅! 지금을 위해서 김채원 님이 마음으로 시타를 위해서 홍원채 님이 타석으로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오! 오! 아이고. 신동의 신카를 해준 대신사람 신호의 흥미를 보내니 우행을 정료 후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말년과의 신동의 신카를 해준 대신사람 신호의 대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라 팀에게 다시 한 번 사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